수영구 어웨! 어원들! 도망가나! 야! 수영구 구 어웨! 어원들! 국민 세금으로 여행 잘 갔다 웃어 웃음이 나오지? 웃어 각자 고생! 자 웃어요 잘 놀다왔어요? 잘 놀다왔어? 말을 해보이소 뭐 보고 배웠어요? 우리 수영구를 위해서 뭐 보고 배웠냐고? 뭐 보고 배웠어요? 자 우리 시민 여러분! 요 구 의원들! 우리 수영구를 위해서 국민 세금으로 해외여행 다녀왔습니다 뭐 보고 배웠습니까 아저씨? 아저씨 아저씨 뭐 보고 왔어요? 말을 해보이소 가서 뭐 보고 왔습니까? 열받지요? 열받으면 말을 하라니까 오장! 여보소! 여장! 뭐 보고 왔어요? 예? 웃지 말고! 오장! 뭐 보고 왔어요? 뭐 배워왔어요? 뭐 배워왔습니까? 국민 세금으로! 가서 뭐 배워왔어요? 말아보세요 많은 걸 보고 왔어요? 아 예 그럼 우리 앞으로 수영구 발전에 많은 조용히 이야기할까요? 언제 올까요? 그러면 고함을 칠 일이니까 고함을 치는 겁니다 조용히 왜 조용히 이야기를 해요 언제 올까요? 언제 오면 이야기해 주겠습니까? 합리적이요? 지금 당신들이 하는 게 합리적입니까? 예? 당신들이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? 자 말 한마디 못하고 언제 올까요? 말씀을 하세요 언제 갈까요? 지금 정대기간이니까요 언제든지 오셔도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? 예예 제가 언제든지 찾아뵙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수영구부님 여러분 여기 수영구 의회 의장이라도 인가입니다 지금 우리가 납부한 그 피같은 세금으로 해외여행 다니는 저것들이 인가입니까? 국민 알기를 개혁같이 하는 것들 예?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그 국민들의 세금으로 해외여행 자기들 마음대로 다니는 저 사람들이 과연 우리 수영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단 말입니까? 여러분 이런 사람들한테도 밥도 팔지 마십시오 밥 먹을 자위도 없어요 사람들 자 의장님 제가 분명히 찾아갈 테니까 꼭 저하고 면담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맛있게 식사하십시오 자 예 수영구 의원님들 식사들 맛있게 하세요 갑니다 바이바이